여기 오른쪽 위는 방금 갔었지? 여기 그러면 오른쪽 왼쪽 다 갔었고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동 정면에 정면에서 오른쪽 방 가서 완전 젖어버렸다고? 어휴 어휴 밤에 또 왜 왜 젖 어 하나 남았다 이제 아 이거 일으켜 와야 되는구나 전부 다 돌아다녀야 되네 올라갈 수 있는데 다 올라가고 여기서도 올라갔었나 내가? 여기 올라가다 이상한 곳으로 가지 않았나? 여기 아래로 가도 될까요? 너무 깊어보이는데 아 역시나 약발이 마지막 하나 어디 있을까? 마지막 하나 어디 있을까? 아 이건가보다 설마 설마? 예쓰 다 모았지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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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우 미친냐 돌아가자 어우 너무 빡 어우 너무너무 너무 오래 있었어 여기에 손가락 지금 막 주름잡혀갖고 엄마한테 혼나 빨리 가야되 손가락 쭈글쭈글하게 되면 혼나 결국은 절로 넘어가는 맵이 아니었고 단순히 앞이 막혀있는 그냥 넓은 거시기였네 와 또 헤질라 그래 우선 집에 갔다올까? 걔 바람인데 지금 귀환 경도 그랜 쏘라 돌이 저렇게 서있는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 어디에 돌이 서있니 장인의 집 장인의 집 오스틴이 바라는 물건을 모은다? 오스틴이 바라는 물건을 모은다? 뭐야 이 괴야? 아저씨는 세이브로드가 있지만 너의 생명은 한번이란다 이 새끼 애가 아닌데? 나보다 늙어보이는데? 스윗 윌리암 스윗바 분야 너는 세상을 다시 돌아올 수 없네 너는 세상을 다시 돌아올 수 없네 아 다시 돌아왔네 폐점? 왜? 창사 망했어? 아 저기 아니고 여기구나 어우 폐점에 따라서 깜짝 놀랐네 마인 찌르기 피하며 배기 2 공무의 도신 2 발동 시 무적시간이 증가하며 추가 입력이 추격 가능하다 회전락법 투혼 원신 찍을게 거의 없네 이 게임은 다 좋은데 배경 음악이 좀 많이 없다 그치? 마력을 이용해 부드럽게 착지가 가능하다 영력 주요 5속속 마법을 받는 추려 4마 받는 마법 공격 데미지의 위력을 감소시킵니다 저사람들이 무슨 뭐가 있겠어 도로 갔다 헝검 만들면 뭐야 뭐가 좋아 이건 뭐야? 격려의 향수? 격려의 향수? 절 희안한 것도 많네요 그저? 격려의 향수? 시원한 그것도 많네요 그쵸? 아 폰 그래요 폰도 데려와야 되고 지금 폰도 데려와야 되고 지금 이거 석판 빨리 갖다 거시기 해야 되는데 아 폰 길도 왔다 폰 길드 여기서 지금 마법사 둘이니까 레인저 찾자 퀘스트 지식 퀘스트 지식 오 퀘스트 지식 뭐야 오 저런 거 뭐야 누구야 나와 내 부름에 응답한 레인저 어디 있나 오 굿 자넨가 음 레벨 200까지인데 이제 21 찍었네요 대박 자 이후 플레이는 내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드래곤 도구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유튜브에서 개보고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